산후통이 시작되면 통증이 너무 힘들죠 만약에 진통제를 먹게 되면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 이 산후통의 통증을 조금 조금씩 오는 경우 괜찮은데 너무 아프면 산통처럼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참아내기가 그때 추천하는 에션쇼 오일입니다 모유는 보통 2, 3일 정도까지는 모유가 잘 안 만들어져요 2, 3일이 지나야만 모유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산후통이 더 심해요 이때는 출산 직후에 산후통이 발생됐을 경우 자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따뜻한 대하에 1, 38도 온수물을 대하 반 정도 담고 로즈오토 한 방울, 플라리세이지 한 방울 혹이라도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플라리세이지 빼고 세이지로 대처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정상적인 혈압일 경우에는 플라리세이지 한 방울 하지만 저혈압일 경우에는 세이지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내롤리 한 방울, 미르 한 방울을 대하에 떨어뜨리고 대하에 엉덩이를 담그고 따뜻한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계시면 오로가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 방법을 보통은 한 번 정도만 하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겨낼 수 있어요 조금씩 오는 통증은 자궁이 수축해서 오는 오로가 배출할 때 오는 통증은 생리통처럼 조금은 변도 낼 수 있어요 그 정도 괜찮은데 극심하게 하는 통증은 거의 없어지는데요 근데 한 번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통증이 한 2, 3시간 후에 발생이 되면 또 할 수 있고요 또 2, 3시간 후에도 발생이 된다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모유 수유가 보통 2, 3일 정도 후부터 모유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2, 3일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인데 2, 3일이 지나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제 모유 수유해서 젖을 먹이기 시작을 하면 오로 배출이 잘 되고 식도신호르몬이 마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오는 통증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극심한 통증이요 산통처럼 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에게 나타나요 저는 처단기 때는 없었어요 두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극심한 통증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